오늘 연말 우주로 아주 스페셜한 특별 게스트 올림코츠 아이디 자영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얼마 전에 한류문화대상 록봉은 특별상 받았죠? 네 맞습니다 박수 글로벌 인사 한 말씀 안녕하세요 롤링코츠의 자영 아이디입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 I say rolling you say quarts rolling quarts 롤링코츠 I say rolling you say quarts 롤링코츠 I say rolling you say quarts 롤링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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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색다른 멋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다 더 좋은 거 같아 외국 분들이 많이 롤링코츠를 좋아하시는데 또 그 심장의 노래를 아 진짜? 또 그 맥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헐트송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? 기타 나와요? 기타 한번 쳐줄 수 있어요? 기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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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